안녕하세요 몽클세라믹입니다. 지금 너무 예쁜 세트가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나요? 예쁜 신랑 신부 뽀뽀하고 있는 뉴 커플 이게 신랑 신부 이번에 결혼하시는 분들께 갈 세트예요. 주문 제작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요렇게 세트 구성해서 요렇게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예쁜 세트를 요렇게 맞춰드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해서 포장해서 나가기 전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저희 지인분께서 이제 주변에 결혼하는 커플이 있으시다고 선물을 좀 세트로 맞춰서 하고 싶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한 머그잔 그리고 접시하고 티스푼 세트까지 요렇게 맞춤 제작을 했고요. 저희가 성함까지 지금 접시 옆 부분에 보시면 성함이랑 다 적혀 있습니다. 각인까지 해드려가지고 완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세트를 만들어 뒀어요. 컵에도 이름을 다 새겨가지고 진짜 특별한 그런 세트 선물 세트 만들어드렸답니다. 정말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쵸? 게다가 요 예쁘니 네 저희가 저기 커피 믹스 담을 용도로 만든 회심의 아이템이죠. 네. 너무 예쁘죠. 이거 딱 결혼하시는 분들께 선물하면 정말 최적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딱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요렇게 세트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깔끔 깔끔하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분위기에 도자기 수제 세트 네. 이렇게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뭐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시거나 할 때 요렇게 세트로 맞춰서 선물하시면 너무 좋아하겠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여기다가 모닝커피 딱 한 잔씩 하면서 새출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쵸? 두 분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빨리 언젠가는 가야 될 텐데 지금은 남의 선물만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자 여기 커피에 믹스 넣으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커피 하나를 담더라도 예쁜 곳에 요렇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봤답니다. 네. 티타임이 훨씬 더 몇 배로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네. 여기다가 과일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같이 드시고 아니면 쿠키 같은 거 올려서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친구들 저희가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지인분들, 친구분들, 어르신들 선물하실 일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한테 저 이런 이런 기념 때문에 선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만한 것들 있을까요? 하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보여드릴게요. 샘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네. 몽클이었습니다. 다단 안녕